네, 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균의 추돌아. 자, MBN 고객님 강현균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리뷰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과 함께라면 정말 든든합니다. 어제 소개해주셨던 종목이 하루 만에 7% 수익률을 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오늘 좀 밀리면서 마감했거든요. 10시 기준, 고가 기준으로 7.86% 수익률 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 내일장 시생 한 번 더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우리가 별미 메뉴로 추천드렸기 때문에 한 5% 수익 구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별미 메뉴로 수익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좀 종가가 저가로 마감돼서 내일 개파락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선 엔진 레어링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SS와 그다음에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정 모멘텀이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추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내일 개파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하셔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별미 메뉴로 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셔서 큰 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딩으로 계속 매수매도 매수매도 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아쉽게 이 종목은 손절가를 오늘 터치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어요. 저희는 수익난 종목만 리뷰하지 않습니다. 포트에서 제외가 됐는데 오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서진 시스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은 IT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전부 다 엔비디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다 하락을 했던 그런 하루고 특히나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홍콩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더 유난히 더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시장의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IT하고 반도체 쪽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내일이 또 마침 주 마지막 거래는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내일까지는 시장의 조정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폭을 줄여서 한 2, 3% 줄인다는 마이너스 4, 5% 정도 끝나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일시적인 특정 종목의 악재 해소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시장은 갭 상승하겠지만 위아래로 조정받아서 약간 돗지봉으로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하루까지 조정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월요일날부터는 아무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이 2만 4,900원 손절가에 이탈하긴 했지만 오늘하고 내일이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최초 매수가 했던 2만 7,300원 정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익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이라고 보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리뷰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T 업종은 많이 하락해서 걱정되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진 시스템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사실 수익이 살짝 나긴 했었는데 어제 상승분에 오늘 다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나라만 더 오히려 크게 많이 하락했고 오늘 외국인이 한 4,700억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합쳐서 5,400억 정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다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 물량 다 나오지 않았나 또 한 번 그 말씀 드리겠고 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개파락해서 출발한 다음에 낙폭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반도체, IT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마감이 됐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락이 마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니까 유한양행의 쏠린 거래 대금이 약간은 돌아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윗고리를 계속 다는 부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 쏠려있는 자금이 이제는 IT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금요일 내일 조정 잘 거치고 나서부터 월요일부터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11만 원 정도, 11만 600원? 이 정도? 11만 원 정도에서 한 번 더 내려온다고 한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주 거래 쳐도 계속 수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당가를 좀 낮추시고 12만 4천으로 약간 목표가를 살짝 다운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면 10% 구간 되거든요. 그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만 정리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고 손차 효과는 여전히 9만 원으로 드릴 테니까 잘 보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미반도체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이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엔비디아의 개정전 거래 주가 움직임 체크해봤는데 4%대로 낙포를 축소했다라는 부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님 효과일까요? 지금 개정전 거래 움직임 보니까 3%대로 또 낙포를 줄여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IT 업종, 지금이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종목들 이제 빠르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내일장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네요. 심장학회가 내일부터 9월 2일까지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아무래도 심장이 심장질환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찾아보기는 좀 힘들지만 같은 바이오 업종들이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이어트 비만 치료제가 심장질환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고 질환에서 좀 약간 호전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도 전체적으로 섹터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소개해 주신 일정인데 오늘도 혹시 메뉴에 있을까요? 네, 오늘장 재료에도 가져왔던 이유는 오늘 종목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오늘 재료로 가져왔던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램, 랜드, 플래시 계약 가격 발표가 있는데 계속 가격은 상승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호재성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맞을 건 다 두드려 맞았고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악재, 우려했던 부분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핑계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료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의 악재 말고 호재들만 계속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주재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주재를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을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기자재를 뽑아봤고 조선 업종은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고 10년 만에 들어온 사이클이다라고 보여지고 하반기로 가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때문에 밀려있는 주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한 업종이 조선 업종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제가 지금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IT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 시장 영향을 덜 받는 조선 업종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선 메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선 메뉴는 중장기적으로 좀 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특선 메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KSP, 밸브 업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의 부품의 밸브 업체인데 이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정말 이걸 왜 사지? 할 생각 정도로 계속 한 한 달 정도 내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의아합니다. 시장 상황 때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질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게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성장을 했고 단기 순이익은 6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 기대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하락을 한 거예요. 마치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시장 기대체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한 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도 역대급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조선업뿐만 아니라 방산업 쪽에서도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주봉 차트라서 쫙 우상향 하고 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 3거래,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3주 연속 나온 거니까 한 달 내내 하락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상승 전에 그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심플하게 10% 정도 해서 4,69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손저가는 3,8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좀 조선업종이다 보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종목이 또 거리량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을 권해드리는 바이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호흡 길게 가져가시면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4,690원 이상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성 메뉴로 KSP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별미 메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별미 메뉴는 좀 짧은 기간에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가지고 오십니다.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별미 메뉴 단기 트레이딩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정, 아까 전에 심장학회 일정이 있지만 통종목 같은 경우는 10월에 있을 유럽 핵위학회 정도를 주목해보고 있고 또 좀 있으면 유럽 종양학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퓨처켄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그쪽의 치료제와 그다음에 진단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에서 FC705라고 하는 치료제가 좀 약간 국내 임상 이상에서 중간 결과 구두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일정이 땡겨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게 좀 지켜볼 만하고 그다음에 진단제 역시 3사항이 끝나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최종 마무리가 되고 내년 1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라이센스 아웃, 에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사의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시간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갭상승할 것 같지만 24,950원으로 짧게 잡아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저가는 2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별미 메뉴까지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메이저님 좀 가깝게 만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저녁 8시에 너튜브에서 강용규민의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리뷰나 그런 내용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오늘 저녁 8시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 강용규민의 검색하시면 실시간 속보라든지 투자 인사이트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 8시에 강용규민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내일장 시장 든든하게 데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